런던에서 시작되었지 누구나 편하고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다 누구나 가야겠다. 나 저기 진짜 안 와줘봐 엄마가 육포 전화해서 맨날 떡볶이 같은 것만 먹으니까 단백질을 먹어야 했는데 육포를 못했어 육포를 안 먹으라고 육폭해줘 엄마 꼭 시험 보기 전에 팬이 안 나오죠? 대체 정신성의 노지가 뭔 개소리냐 이거 다 넣을거야 영상에 뭔 개소리냐 아니 찍고 있어요? 저 그럼 욕해도 돼요? 내가 몇 개 자를 수도 있어 와이리임 이게 자본주의 현실을 나타내는 영국의 젊은 미술가 모임이에요 런던에서 시작되었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도 한술 더 뜨네 아는 게 런던밖에 없어 어렵다 입맞아 영화동화데 얼굴은 안 돼 저도 내일 8시까지 알바여가지고 12시부터 오늘 밤부터? 아니 내일 아 깜짝이야 난 오늘 밤 12시 아침 8시까지 알바 이 언니 뭐야 이거 애노사이저아 애노사이저다 패비티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건 할 수 있을까? 근데 맞추는 게 좀 오래 걸린다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해피티는 그냥 붙이겠지만 아 맞아. 뭐야 내가 학교에서 작업하려고 했더니 어 내일 안 년인데? 아니요. 이은이 알고 말하는 것 같은데? 아 내가 봤을때라. 아 이런 작업 안 할 수 있어서 난 하고 싶지만 좀 안 년이니까. 안타깝다. 나도 하려고 했잖아. 오늘 안가고. 내일 가려고 했어. 나도. 아쉽다. 사람들. 그러면 홍금빡 올 때까지? 피닉볶이. 일단 게. 다이아몬드 이거 좀 이용해야 될 거 같아. 이런 신용이라도 해가지고. 이런 거 캠포도 없으니까 그쵸. 언니 영상이 올라갔네. 이거 봐. 아 내 영상이 나온다고? 내가 나온다고? 아하하하 왜 카페로 했는지. 그런 건 가장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공간.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공간.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가지고 나가는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 그리고. 근데 어쨌든 피컵이. 매장에서 마시다가 이제. 그대로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어필해 주면 좋겠어. 아 그리고 그 일회용컵 처리 대신에. 저걸로 이제 바뀐다고 하면 되지. 카페 내에서도. 응. 좋아요. 응. 알겠습니다. 네. 노래 갈게. 네. 어 디자이너의 그 전문성이 가미된. 여러분들이 발표하시는 거를 들으실 때. 요 단계별로. 픽업. 가지고 가다에서 착한을 하여서. 누구나 편하고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화가도 처음 처음 받아. 상배들. 아하하하 나도. 나도. 출연. 불안한. 자랑에 대한 랍에. 불안한. 백nut. 왼손으로 가리비를 해봅시다. 동생으로 가리비를 해봅시다. 따뜻하니. 아들. 불안한. 하나씩 줄어라. 이빨. rug기. 특별히 불안한. 옛날에. 나 왔는데. 그거 나왔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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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